지명박 욕적 폐당을 죽탕 쳐드리자! 죽탕 쳐드리자! 죽탕 쳐드리자! 죽탕 쳐드리자! 괴래 욕적 무리들에게 더 이상 긴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지바귀를 뱉한 인간 쓰레기들을 욕사에 심판되어 올려놓고 전체의 적의를 건드릴 수만큼 사정없이 각을 뚫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단언의 의지입니다. 목표 지명박! 사격 준비! 경련은 최고사령관 동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내 뜻한 혁명강금과 함께 우리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전환구도한 돈벌리들! 쥐새끼무리들을 짓밟아버리고 목매달아 말려죽일 것입니다. 만일 남진의 명령이 내린다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 이명박 욕적과 모든 쥐새끼무리들 더발 군원들을 불입은 적나게 초타해버리겠습니다. 명령이 내린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최아위미인 장례는 뱅뱅임으로 돌아가나를400원으로 표준으로 경찰이 마치 최애위 팀원의 대학 대표님과 함께 수의 요거에 대해 감사합니다.